인스파이에 비싼 재료로 시작한다! 인스파이은 등료로 만들어서 다진마늘을 만들어뜯기 아깝게י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한국예고에서 졸업을 하게 돼서 정말 바쁘고 앞에서 많은 좋은 선배님들 이어서 저도 꼭 좋은 아이돌이 있어서 한국예고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일단은 정말 짧은 1년이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항상 저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꼭 나중에 사회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. 성인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성인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건 딱히 없는데 제가 노래부를 좋아해서 노래방을 몇 시 이후에 있어보고 싶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